소녀배우 김소연이 로맨틱한 가을 겨울 패션을 미리 선보였습니다. 의류 광고 FW 화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맨틱한 포토 에세이.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라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왔던 것 같아요. 김소연은 체크무늬 멜빵 스커트에 목까지 올라오는 노란 니트를 매치 페돌아로 러블리한 소녀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멜빵 치마나 원피스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여름에도 데님 멜빵 치마 되게 좋아해요. 셔츠에다 입어도 되고 반팔 티에 입어도 되게 편하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흰색 그냥 단순한 원피스를 입어도 악세서리를 차거나 머리띠로 포인트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김소연은 목까지 올라오는 니트와 미니 스커트, 니삭스와 코트로 상큼한 매력을 물씬 풍겼습니다. 영화 순정 촬영하고 있어요. 풋풋하면서도 좀 감성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사드린 김소연이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내년 초에 좋은 영화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순정에서 한층 더 물오른 감성 연기를 선보일 소녀배우 김소연의 더욱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